딸기 흐흐흫 흐흫 흐뭇 흐흫 자 봐 어때 오빠 반항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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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일났어 대화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맛있다 어? 안으로 먹고 가? 어 봐봐 이거 맛있다 엄마는 아이스크림 딸기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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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? 응 맛있어 오빠 와플 맛 표현하기가 좀 애매하네 되게 바삭바삭 맛있다 이거는 와플이 좀 추워서 아이스크림이 금방 녹차하는 거 같은데 다른 데는 와플을 하자마자 아이스크림을 넣었잖아 아 여기는 아까 시키더라 그러니까 그래서 아이스크림이 다른 데는 뜨거우니까 이만큼 넣어서 와플이 동룩해서 봐서봐서 맛있네 치웠어 인정 인정 어떻게 어떻게 다음에 또 올거야? 다음에 또 먹자 빠이빠이 여기가 공리단길 저기는 공릉동에서 유명한 공밥스집 돈까치방 일요일 오는데 공릉동에서 유명하지 공리단길 상가로에 좋구나 이도의 저녁 산책하기 좋아요 공릉동으로 이사오지 내가 아는 사람은 다른 데로 갔어 좋구나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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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